말도 안 된다고 리사와 친구들은 사반나에서 평야 지대로 움직였어요 푸테라쿵이 말했어요 이 평야는 티라쿵과 악어들이 지키고 있어 리사가 말했어요 티라쿵과 악어들, 말도 안 된다고 그 친구들은 서로 친하지 않다고 푸테라쿵은 말했어요 수백 마리의 악어들이 티라쿵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요 리사가 말했어요 수백 마리의 악어, 말도 안 된다고 수백 마리의 악어는 이렇게 건조한 땅에 살지 못해 바로 그때 티라쿵과 수백 마리의 악어가 나타났어요 악어들은 리사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타나토스는 방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악어가 너무 많았어요 푸테라쿵이 말했어요 카멜레온을 불러서 악어와 맞서 싸우겠다고요 푸테라쿵은 말했어요 리사가 말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카멜레온은 악어를 물리칠 수 없다고 푸테라쿵은 커다란 카멜레온을 불러냈어요 커다란 카멜레온은 악어들을 혀로 공격했어요 그 혀는 길고 독이 있었어요 악어들은 도망갔어요 티라쿵도 커다란 카멜레온의 공격에 당황했어요 타나토스는 강철비로 티라쿵을 공격했어요 타나토스는 강철비로 티라쿵을 공격했어요 티라쿵은 상처를 입고 도망갔어요 리사는 푸테라쿵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푸테라쿵은 괜찮다고 했어요 리사와 친구들은 평야를 지나갔어요 그들은 창의 산으로 향했어요 빛의 칼은 창의 산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승이 지켜요 이 소amar은 돌의 앞에서 피워배 Tennessee 공격전에서 피워배 이 소년이 지나면